가사의 기름장 가사의 기름장 가사의 기름장 가사의 기름장 아빠, 다녀오세요. 아빠,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가사의 기름장 우드, 포포! 들어가자. 아빠, 출근했다. 들어가자. 오빠, 출근했네? 자자, 이제 아빠 출근했다 아빠 출근한 게 좋지 우리만의 아티스트 아빠는 모를 거야 우리가 아빠 가면 뭐 하는지 요대야 무슨 자세? 무슨 자세야? 자세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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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리와. 감사합니다.